여러분 저는 이 뉴스가 셀트리온을 비롯한 항체 치료제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백신접종 믿고 마스크 벗고 눌던 영국, 석달 만에 충격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구요. 이송열 기자님께서 쓰셨네요. 변이 코로나에 하루 확진 8000명대, 이 사진이 봉쇄 완화 후 시리어에서 모인 영국인들이랍니다. 영국에서 신중 코로나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8000명이 넘게 발생했다. 석달에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125명이 나왔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기준 지난 2월 26일 이후 가장 많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0일 기준 백신을 최소 한 번 맞은 영국인은 4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0% 정도이다. 전체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가 보네요. 지난달 말 영국 공원과 해변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가를 즐겼다. 휴양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마스크 작용도 하지 않았다.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시스 공원에 모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눌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전관은 10일 신규 확진 사례의 91%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했다. 영국 잉글랜드 공중 보건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자국 켄트발 변이인 알파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 입원 확률도 알파의 2배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달 21일 예정된 봉쇄 해제 시점을 최대 4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엔 백신과 치료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